너를 사랑한 문수호가 우리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아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 비결을 나한테 알려주세요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야 박곤 너네 아버지는 진짜 쓰레기야 문수호가 괴물이 됐다면서? 구천을 떠도는 당신이 할 말은 아니지 흰머리다 나한테 흰머리가 있어? 수호랑 있을 때 이상한 일 없었어요? 내가 한 거야 해라 선생님 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? expressing любов지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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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ltrasound äll